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이 1,50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.6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매출은 1조 8,5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8% 증가했고, 순이익은 1,372억 원으로 84.2% 줄었습니다. 매출 중 53%를 차지하는 플랫폼 부문 성과는 9,86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%, 전분기 대비 6% 늘었습니다.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안과 금리 인상 등 비오호적인 환경에서도 전체적인 연결 매출은 지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